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티스트 기업 고태형님을 모시고 2편을 진행하기 전에 1편에서 연주를 조금씩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한 번만 언급을 하고 가고 싶어요. 제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어티형님이랑도 대화를 나눴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손끝에서 떠난 사운드에 대해서 100% 책임감을 갖춘 기타리스트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쉬실 때 다른 악기업체 브랜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사장님이랑도 얘기를 하면서 처음 봤다 이런 기타리스트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인디밴드들과는 굉장히 많이 교류를 하고 있지만 세션 기타리스트와 만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간혹 만났던 다른 기타리스트들과는 확실히 다른 분이다라는 걸 처음으로 느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그리고 1편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아티스트 기어 특집이 굉장히 좋은 이유가 고태형님 같은 경우는 페달 보드만으로 약간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은 언급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꼭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태형이 형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점을 약간 사담을 살짝 보태자면 모든 기타리스트가 그럴 것이고 대부분 다 이 위치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기타는 다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아무래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반인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제가 리뷰할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악기는 연주자한테 영감을 주는 악기가 되게 좋은 악기다. 근데 반면에 그 기능은 당연히 좋아야겠죠. 근데 보드를 짜는 거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장비를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뭐 이제 구매하는 이유는 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 이런 거 같아요. 음악적인 게 가장 우선시 됐을 때 장비는 따라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형님의 그 제가 작업실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놀러 가고 물론 지금 지금은 어디죠? 어디로 가시죠? 강남? 지금 신사동. 아 신사동 가셨는데 신사동 작업실인데 제가 놀러를 못 가거든요. 근데 이제 형이 가장 오래 쓰셨던 작업실을 제가 자주 놀러 갔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낀 게 어 이 형은 기타리스트 이전에 그냥 어떻게 보면 기타리스트가 보면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형님의 작업실 가보면 웬만한한 스튜디오보다 좋아요. 웬만한한 스튜디오보다 좋고 그런 녹음 렉 장비라던가 그리고 제가 그 진짜 오래됐는데 그때는 형도 아마 20대였던 것 같아요. 피아노 연습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형님 피아노 근데 뭐 아직은 잘 못 친다 라고 하는데 이미 잘 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형은 뭐 주변에 업계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스트링 편곡이든 아니면 실제 송을 작곡을 하든 편곡을 하든 그 능력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형이 뭐 알아서 믹싱도 뭐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이미 다 할 줄 아는 상황까지 이 음악에 집착하는 거 사운드에 집착하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행위 자체가 음악을 좋게 만들기 위한 더 좀 더 음악적이기 위한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된 이 형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오늘 보시는 장비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우와 페달보드가 저렇게 커 할 수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 형의 장비에 비하면 아직은 되게 작은 하나의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달보드는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단을 드라이브 단을 퍼프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쫙 훑어봤고요. 오늘은 다른 이펙터들을 또 훑어보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프리셋? 저기 톤들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오늘은 이 페달보드의 진짜 이유 존재의 이유라던가 그리고 뭐 이제 뒤에 어떻게 이제 이 보드가 제작되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추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네 이렇게 H9이 두 대가 이신데 둘 다 이게 혹시 되게 뭐랄까 웃긴 질문인데 원래 이제 H9 맥스 같은 경우는 하나 맥스로 구입하면 나머지 하모나이저로 구입을 해도 맥스를 같이 쓸 수 있죠.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어떻게 아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아서 네 둘 다 맥스로 구입하셨나요? 그럴 뻔 했는데 아 다행이네요. 가사비 두 개니까 하나는 적게 쓰자 라고 샀는데 네 얼마 전에 알았어요. 다 맥스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알았다고요? 네 이걸 그렇게 오래 쓰셨는데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맥스로 메인으로 쓰고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 쓰고 싶은 거 하나씩 구매하자 몇 개 안 쓰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소식을 듣고 음 그래서 밑에 버전이 뭐였죠? 가장 하여튼 그 버전을 하나 또 샀어요. 일부러 맥스처럼 쓰려고 그렇습니다. 요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H9 맥스 보니까 위에는 피치 밑에는 홀 되어있는 게 보니까 공간계도 H9을 사용을 해서 운용을 하시나요? 네. 그렇죠. 먼저 이펙터 체인에 대해서 좀 사람들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너무 좋은 지적이십니다. 요즘들은 이제 믹서들도 사용하시고 뭐 스테레오 시스템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아니면 쓰리웨이라고 해서 웻 드라이 웻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아 은총이는 작업실에 와서 알겠지만 사실 저도 렉이 되게 많고 그런데 웻 드라이 웻의 시작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디지털 이펙터가 나온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뭐 보스 디디 뭐 딜레이 디지털 딜레이 정도가 있지 나머지들은 다 아날로그 장비였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이펙터들은 이런 조그만 이제는 꾹꾹이들이 엄청 좋아졌지만 렉 장비 스튜디오 장비들이 원래 좋은 거기 때문에 기타 앰플을 드라이를 받아서 걔네들을 렉을 이제 마이킹을 한 다음에 렉들을 돌린 다음에 다시 스테레오로 쏴줘서 이게 웻 드라이 웻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웻 드라이 웻으로 그 하면 좋은 이유는 드라이가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좋다. 음. 하지만 잘못 생각해보면 볼륨 조절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가운데 드라이가 나오다가 예를 들어 제가 코러스나 피치를 킨다고 양쪽에서 갑자기 소리가 난다. 네. 드라이만 나오다가 그러면 볼륨이 너무 커질 수도 있고 뭐 요즘은 어쨌든 요 스위쳐도 다음 버전에는 VCA라고 프리셋마다 볼륨 조절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걸 쓴다 아니면 내가 발로 조절하겠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 웻 드라이 웻은 그런 단점도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단점은 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스튜디오에 되게 좋은 딜레이 뭐 유투어 엣지나 사용하는 딜레이들이 있어서 그 엣지 플레이 같은 딜레이 사운드로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믹스하고 나니까 딜레이는 없어진 거죠. 그렇게 제가 웻 드라이 웻으로 주면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간계라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짜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는 건 대부분의 공간감을 하는 일반적인 엔피언스 같은 사운드지만 소스 자체가 걸려있는 딜레이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막 리버브 엄청 많은 아까 스웨일 사운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소스 자체의 공간감이 많아야 되는데 웻 드라이 웻으로 주면 웻을 내려버리면 아 사실 자체가 바뀌는 거죠. 아예 뭐 다른 해석이 되어버린 거죠. 음악 자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지향하는 편이고 그래서 이 보드는 스테레오로 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줄 수 있는 공간계 양 그대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저는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에 관해서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프들로 순서를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사람들이 요새 아까 얘기했듯이 드라이 보존을 위해서 믹서를 많이 쓰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다 병렬로 찢어서 이렇게 많이 합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되게 안 좋아하는 게 그렇게 되면 생소리였다가 생소리에 만약에 코러스랑 뭐 이런 걸 걸었어요. 그럼 딜레이 소리는 생소리예요. 그리고 리버브 소리도 생소리예요. 앞 드라이에는 코러스가 걸렸는데 그렇죠. 그런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직렬로 놓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 예를 들어 마이클 랜더우나 이런 사람처럼 딜레이나 리버브 정도 하려면 듀얼 믹서 같은 걸로 사용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거 지금 저는 얘만 믹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 리버브 그다음에 좀 순서에 대해서 좀 진짜 예민한 게 예전부터 진짜 예전부터 보스는 딜레이 뒤에 공간계들을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려져 있거나 GT5나 모듈레이션 같은 거 보면 딜레이 뒤에 모듈레이션을 놓은 건 저는 아직 보스밖에 못 봤어요. 제가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얘가 지금 공간계 중에 제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딜레이 그다음에 모듈레이션 그다음에 다시 H9 얘가 두 개인 이유는 딜레이 앞단에 둘 거냐 뒷단에 둘 거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예를 들어 요즘은 템포 다 맞춰서 트레몰로를 예를 들으면 트레몰로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뒤에 딜레이가 걸리면 이렇게 된 게 중첩돼서 이런 사운드가 아니고 이렇게 끄여서 정신 없는 사운드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딜레이가 다 걸린 사운드 뒤에 모듈레이션이 걸리면 어차피 모듈레이션 한 번만 가기 때문에 깔끔한 사운드가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딜레이 뒤에 쓰고 싶은 공간계가 있으면 얘나 얘를 사용하는 거고 앞에 걸고 싶으면 얘를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죠. 얘는 어쨌든 멀티 이펙터이기 때문에 딜레이를 뒤에 뭘 하고 싶다 그러면 딜레이 두 개를 이렇게 걸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형님 말씀 들어보면 기본적인 순서 체인을 분명 확보를 하되 지금 방금처럼 일부러 두 개를 좀 둬서 순간적으로 좀 바뀔 수 있는 영역까지 좀 주신 거라고 보여지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느껴지는 게 아까 형도 말했지만 철저한 FM적인 세팅 안에서 A안, B안, C안, D안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거기 안에서 경우의 숫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 첫 번째 아티스트였던 박준영님과 너무나 다른 괴정. 거기는 이제 사이키델릭 음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펙터 체인도 테이밍 인팔라든가 실험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실험적으로 쓰고 그런 타입인데 예를 들면 드라이브 앞단에 공간계가 있다던가 그렇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무조건 돼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많은 것들도 시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공간계도 앞단에다 걸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스위처에서 순서를 바꾸면 되겠지만 무조건 사람들 보면 모듈레이션 아 드라이브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순서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순서가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운드가 되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뭘 이렇게 사시고 그러면 많이 좀 이것저것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형님 어쨌든 FM을 추가하나 그래도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해보고 시도도 많이 해봐요. 아 이 말씀이군요. 제가 약간 조금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운드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소리를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아까 드라이브 쪽 하다가 만대부터 가면 여기는 아까 전에 빡센 게이트를 썼었고 게이트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여기도 지금 조명 때문에 이런 드라이브 노이즈들이 난단 말이에요.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가수 공연장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엄청나죠. 조명들과 뒤에 LED 전광판 같은 LED들이 있으면 노이즈들이 엄청나게 될 때가 있어요.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빡센 게 아니고 이런 노이즈들만 잡아주는 거예요. 톤을 거의 안 변할 정도의 노이즈 게이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조용해지면 이거는 이제 맨날 켜두는 게 아니고 오늘 공연장 갔는데 전기나 그런 무대 상태가 그렇다 그러면 셋업을 바꿔서 게이트를 쓰는 거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장치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륨 페달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한다 쳐도 안 될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볼륨 페달에는 이제 볼륨 부스터를 내장을 시켰어요. 진짜요? 빅리쿠더톤에서 제가 해주신 건데 여기 보면 볼륨이 달려있죠. 많이들 쓰시는 A3 볼륨 페달에 버퍼랑 부스터를 달려서 이게 스위치가 없지 압력으로 이렇게 돌리면 불이 들어오죠. 그러네요.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언제든 어느 톤에서든 왜냐하면 스위처로 하면 다이렉트 컨트롤이 불가하니까 언제든 내가 오브리든 솔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밟으면 되게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게인을 줄이려고 볼륨을 줄이면 볼륨이 작아질 때도 있잖아요. 볼륨 페달을 아무리 여유있게 쓰고 제가 게인을 건 상태에서 게인을 줄이려고 볼륨을 줄였을 때 볼륨이 부족하다 누르는 어 아니 이게 저도 항상 그게 좀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부스트를 쓰는데 내가 이게 그렇죠 춤을 춰야 되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미 솔로를 할 때는 보통 딜레이도 밟고 뭐 게인부스 할 게 많은데 할 게 많은데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형님이 쓰시고 있는 이거 아예 하나로 프리셋 멀티처럼 하는 게 요즘 이제 미디 컨트롤러에서 유행이기도 하지만 어떠한 공연에서는 때때로는 소규모의 페달보드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쨌든 발이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톤을 순간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음악 템포에 따라서 딩 딩 딩 딩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박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 미세하게라도 톤이 급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스트레스고 이게 있으면 그냥 일단은 해놓고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이건 굉장히 좋네요. 이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이렇게만 따지면 또 밟아서만 컨트롤 되니까 저는 원래 프리셋 쓰러 쓴다고 했었잖아요. 다이렉트로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커스텀을 한 게 얘는 루프로 쓰니까 채널을 바꾸려면 제가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얘도 아까처럼 밟아줘야 되는데 따로 커스텀을 해서 프리셋에서 컨트롤 할 수 있게 지금 여기 보면 얘를 밟으면 얘는 원래 미디 기능이 없는 이제 커스템 모디파이를 해서 이렇게 채널이 바뀌고 부스터도 켜지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톤에서는 제가 부스터를 밟고 2번 채널 어떨 때는 1번 채널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 뒤에 보이지 않는 미디 장비가 있다는 게 이것 때문이군요. 이런 것도 많죠. 미디 인터페이스가 있다는 게 아 그렇구나 되게 재밌네요. 이러면은 굉장히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은총 씨가 말한 대로 프로트리와 다 연동하면 사실 저는 볼륨 페달 와우 말고는 밟을 게 없습니다. 밟을 게 없습니다. 프리셋도 다 바꾸고 다 바꾸고 한다. 근데 하지만 혹시나 위험할 수 있으니 프로트리 따라가는 것까지 하는 거는 좀 믿을 수 없다. 컴퓨터가 뻗거나 믿을 수 없다기보단 어차피 컴퓨터가 뻗으면 공연은 멈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제 마음대로 못하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리버브는 정말 살짝 거는 앰비언스 정도만 쓰고 있어요. 앰프에서 왜냐하면 앰프에서 걸게 되면 완전 끄는 사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약간 자연스러운 정말 가볍게 그래서 팝을 예를 들어서 콤프레서로 이렇게 어택을 좀 살려주고 딜레이도 저는 사실 보통 많이 쓰시는 8분음표 아니면 4분음표보다는 그 8분음표에 점팔 이게 우리가 그 U2같은 딜레이 사운드 아니다라서 작게 거는 사운드더라도 이렇게 점팔을 쓰는 걸 좋아하는데 딜레이까지 끄고 가면 이게 이유가 뭐냐면 팔만 쓰면 제가 8분음표를 연습하면 제가 치는 박자의 딜레이가 나오면 안 들리고 입체적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이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실컷 맞춰놔도 내가 어떤 땅 쳐서 음을 내가 끊어주고 연음을 빼는 게 아니면 사실 연음도 사실 없어져야 없어지니까 그거와 아닌 이상은 이게 어쩜 어떻게 하면 딜레이 효과를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되게 쉬운 포인트는 그렇게 하면 잘 들리죠 근데 또 그렇다고 점팔 분음표만 해놓으면 제가 점팔 분음표 보통 이렇게 점팔 분음표 연주하게 되면 같이 아까처럼 겹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팔분음표가 아까 나왔잖아요 제가 어떤 비트로 연주하더라도 딜레이가 비는 구간에 나오기 때문에 입체적인 사운드가 연출되기 때문에 팔분음표와 점팔 분음표 아니면 16분음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조합해서 쓰는 스타일이고 이거에 하나 다들 알려드리면 어느 연주자들이 물어봐서 알려주면 잘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악의 그루브가 셔플일 때 점팔 분음표를 넣으면 안 맞기 때문에 그때는 또 셋이 따름으로 해서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엄청난 꿀팁인데요 엄청난 꿀팁인데요 요 구간 시청률 제일 높은 이게 보통 딜레이들을 다 많이 주려고 해요 안 들리니까 그게 제가 치는 비트랑 같은 딜레이 템포면 아무리 딜레일 수도 없어요 진짜 크게 하잖아요 제 원음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치지 않는 비트에 딜레이가 나와주면 잘 들리죠 이건 여러분 정말 꿀팁입니다 그러니까 점팔을 무조건 특수효과 아니면 어쨌든 음악에서 이게 진짜 점팔 사운드가 나와야지만 쓴다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주는 딜레이 효과에서 좀 더 그 뭐 공간감도 찾고 싶으시고 이럴 때는 요렇게 또 쓰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네요 아우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스웰 같은 사운드에서는 보통 팝에서는 자 일단 모노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우리가 스웰을 쓰는 이유가 쫙 펼쳐지기 위해서 이미 펼쳐지려면 이제 스테레오로 좀 나눠주는 게 필요한데 그럼 보통 많이 쓰는 게 피치 시프터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잘 들리려고 이렇게까지 저는 원래 안 거는 스텝인데 과하게 걸고 왔는데 그러면 이제 좀 양쪽으로 지금 듣자마자 마이클 탐슨 형이 생각났어요 지금 자 여기에 이제 딜레이나 보통 좀 안 가게 할 땐 아까 썼던 자유정리 이러면 뭐 이야 좋네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갈매기입니까 진짜 스웰을 뭐 한다 싶으면 얘가 지금 제가 어제 초기화를 딴 거 테스트 나고 초기화를 해서 톤을 안 잡은 상황 지금 그냥 보스 프리셋 상황에 코러스까지 여기에 이제 스웰을 할 거면 끊어지는 이게 패드를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긴 리버브를 통해서 좀 길게 나오시게 이런 식으로 톤 하나하나가 무슨 저는 지금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지금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봤을 때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교재입니다 교재 지금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해외 그 형님도 이제 그런 거 서치해서 많이 보시겠지만 해외 LA 사운드 톤 이런 거 보면 소리만 들려지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아니면 일단 영어라니까 영어가 되지 않는 친구들 힘들겠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 자막 다 안 되는 것도 말하니까 다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것도 말하니까 근데 이제 좋네요 이게 참 좋은 교재로서도 방금은 되게 좋은 지금 예제였던 것 같아요 많이 쓰는 이런 이거 쉬머 같은 것도 네 요즘 워낙 관심이 많아 앰비언트 사운드 아무래도 베델이라든가 힐송 그러니까 종교음악이죠 기독교음악에서 워낙 이런 기타톤을 많이 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펙트 타임즈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공연을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공연이 제일 많아요 근데 요런 것도 지금 들어보셔야 알겠지만 형님 딱 잡은 요 톤 그리고 볼륨 페달 어떻게 쓰면 이런 톤이 나온다 사실 프리셋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어쩔 수 없고 지금 오늘 1,2편을 통해서 고태형님의 세팅을 보시면서 한 번쯤 내 페달이 대단하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톤을 좀 더 열심히 잡아보면 비슷한 톤이 나오겠죠 물론 2,3천만 원짜리 조합으로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요즘 페달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기 조합으로도 이런 손을 낼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공관계 클린 공관계 톤은 들어봤으니까 이제 뭐 솔로 할 때 같이 공관계 어떤 식으로 또 운영하시는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솔로 시에는 아 제가 지금 찾아야 되니까 시간 관계상 말로만 설명하자면 솔로 시에는 사실 기타 솔로가 보컬이 나오다 간주나 전주, 후주에 나오는 상황일 때도 있고 아니면 보컬이랑 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렇죠 또 같이 나와도 이제 보컬이랑 엇갈리기 때문에 보컬 만큼 댐핑이 나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저는 스테레오 보드를 쓰더라도 그럴 때는 모노딜레이를 쓴다거나 왜냐하면 스테레오로 하면 좀 뒤로 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스테레오를 쓰더라도 그러면 조금 하여튼 좀 드라이하게 해서 많이 쓴다거나 하고 아까처럼 입체적인 딜레이를 주면 내가 치는 음보다 막 그럴 수 있으니 아예 그냥 8이나 4나 이런 식의 간단한 딜레이를 사용하고 있고 아까 했던 예전에 제가 프리셋으로만 써가지고 네 네 네 이런 이 정도 드라이한 데다 리버브 리버브 리버브에 이제 딜레이 이거보단 뭐 적게 쓸 때도 있고 이제 딜레이나 리버브는 언제나 그 혼자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악기가 묻었을 때 이게 막 때려 나오는 음악의 딜레이는 묻히거든요 혼자 들었을 때 되게 많다고 생각해도 묻히고 또 만약에 소인즈 사운드다 그런 데서는 되게 적게 잡았다 생각했는데도 많이 넘치고 또 프레이즈별로 내가 끊는 부분이 많으면 따라 나오는 소리들이 잘 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 롱턴으로 가는 거다 그러면 안 들리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다 음악이랑 묻어서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타리스트들이 모니터를 기타를 너무 많이 크게 들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패치별로나 그 파트별의 다이나믹 볼륨 아니면 이펙터 양 조절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듣기에는 공간감이 많게 들리지만 밖에서 묻었을 때 같은 볼륨으로 맞추면 이펙터는 상대적으로 거의 안 들리게 되거든요 안 들리게 되겠죠 저는 그래서 최대한 기타 볼륨을 보통 어느 정도 믹스하는 정도 수준으로 듣는 걸 추천 라이브 할 때도 라이브 할 때도 아비온 자체를 쓰시더라도 기분에 따라 원래 보통 기타 소리를 크게 되는 기탈스가 많지만 형님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내가 음원을 듣는다 생각하고 그렇죠 믹스 갈란스로 그래서 기분이 안 난다 싶으면 귀가 찢어져도 마스터를 올리죠 아 차라리 전체를 전체를 올리지 아 그래서 언제나 공연 시작은 약간 녹음하듯이 작게 시작했다가 공연 후반쯤 가면은 이렇게 아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내가 흥분한다고 기타 볼륨만 올려서 듣게 되면은 이게 특히 요즘은 또 이제 인이어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냥이면 들리는 소리들이 있는데 인이어로는 이제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볼륨을 좀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기타 볼륨 톤이나 볼륨 페달들을 보통 스웰 빼고 온오프나 네 그냥 온오프로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톤이나 외국 뮤지션들 보면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맞아요 마이클란도는 뭐 하는마다 이러고 있잖아요 픽업셀루토랑 클린 같은 경우야 자기가 이제 볼륨 치는 어택으로 다이나믹을 줄 수 있지만 드라이브나 콤프가 걸린 상황에서는 볼륨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클란도 보면은 발이 휘지 않고 움직여요 얘로 볼륨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노래하듯이 기타를 치는 맛있게 친다 그러니까 쓸 때 줄었다 이걸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보면 그냥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반성합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뭐 여기 여기만 좀 왔다 갔다 하고 물론 때때로는 저도 조절하긴 하나 거의 대부분 뭐 이거죠 아니면 이거 할 때만 이러고 있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할 말은 아니에요 드라이브가 4개나 들어있으니까 할 말은 아닌데 요즘 보드들 보면 드라이브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이게 다 각자 다른 걸 한 소스를 소스를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너무 많으면 사실 한 공연에서 통일성도 떨어지고 개인 조절을 좀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으면 이펙터가 많이 줄여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류 별로 뭐고 그때마다 매력이 분명히 다르고 연주하는 스타일 뭐 톤도 다 다르고 보드도 다 다르겠지만은 이 아티스트 기어 특집이 저한테 있어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시청자 분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유가 분명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로 이거는 저희가 게스트로 모셨지만 진짜 돈 주고 들어야 되는 강의가 아닌가 싶은 정도로 정말로 꿀팁들을 엄청 쏟아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급하게 만나서 술 한잔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형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형한테 맨날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 귀찮을 수 있잖아요 물어보면 형 이거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해요 그러면은 그 이펙터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남자인데 두 시간 동안 통화하는 거야 이게 막 이렇고 저렇고 그게 EQ가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렇게 써보고 그런 식으로 정말 장비의 진심이고 음악의 진심이고 뭐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되게 진심인 형이에요 그래서 한번 초빙을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정말 기회가 닿아서 또 흔쾌히 수락해 주신 형한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진짜 여러분들 정말 많은 소스들 얻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수락한 게 아니고 끌려오신 건가요? 저번 촬영할 때 방송 중에 아... 엿거물 엿거만 수락해서 그물을 던졌고 방송 중에 섭외를 하시구나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보드랑 아티스트가 굉장히 닮아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드 세팅 같은 경우엔 직접 진행을 하신 건가요?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빌더 분과 상의를 해가지고 같이 아 근데 어떤 빌더 분이 제작을 하신 건지 아까 말씀 드렸는데 이 커스텀 했던 것도 다 이제 빅리포더 톤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절대로 아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보드 세팅이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이게 보드가 얘는 일반 그냥 프리드먼에서 나온 기본적인 보드인데 여기 다 얘네들은 네 맞습니다 따로 제작해서 층을 올린 거예요 층이 있는 보드가 아니고 그렇네요 정말 이 아티스트의 그런 고민과 그리고 제작자의 고민이 한눈에 보이는 페달이고 케이블 하나하나까지도 지금 되게 섬세하게 뭐 지금 전기를 가져오는 상황이라든가 파워 케이블부터 해가지고 뭐 그 외에 지금 뭐 지금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케이블 뭐 선 이 마감 그리고 이 조합들 이런 것들이 아 이게 대단하네 이런 세팅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이 페달 보드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일단 얘는 아까 말했듯이 1군 최대한 다장르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저도 이제 빈티지 쪽 보드도 있고 그냥 모노보드도 있고 이제 한데 얘는 그냥 제가 진짜 세션용 누가 뭘 부탁해도 할 수 있게 그래서 멀티팩터도 두 개씩이나 놓고 이런 디지털 리팩터들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뭐 아까 말했듯이 춤추느라 연주에 방해 줄 수 있으니 딱 이렇게 맞추고 그리고 거의 보통 투어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템포면 이제 한번 저장해 놓으면 이제 그대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 센 리스트가 웬만해선 바뀔 일은 없죠 바뀌어도 이제 순서만 바꿔주면 되니까 컴퓨터로 곡 순서 바꾼 다음에 저장해 놓으면 되니까 좋네요 여기서 이제 아 지금 해놨는데 마지막 싸이 곡연을 썼던 건데 뭐 온라인 연예인, 엔터테이너, 셀러 어땠을까 감동이야, 뉴페이스 아일러비, 나팔바지 이런 식으로 곡만 바뀌어서 이제 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템포들도 이렇게 다 아 네네네 바뀌네요 이 곡에 따라서 템포들도 이제 바뀌게 다 되어 있고 아 너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촬영을 하면서 이 기타리스트가 기타만 잘 치르면 되는 직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고태형님을 보면서 이 연주는 기본이고 연주는 기본이고 이 소위 말하는 이 탑클래스 세션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디테일하게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낀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다 더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저희들도 이펙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펙터 뿐만 아니라 오늘 보드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나왔지만 정말 많은 꿀팁들을 저희한테 또 제공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되는 데에서는 계속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총이가 한번 그물을 던져서 끌려 나오신 거지만 만약에 다음번에는 정식으로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아직 2군 3군 보드가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에 뭐 많은 성원이 달린다면 제가 한번 더 형님께 좀 저걸 해갖고 저는 또 다음 편에 또 출연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드랑은 상관 없지만 앞으로 또 활동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세션맨에게 활동 계획이란 그때그때 들어오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편곡 작업 앨범 편곡 작업인 건 몇 곡 하고 있고 또 싸이는 계속 지금 하고 있어서 싸이형이랑 여름과 겨울에는 투어를 보통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워낙 다양한 앨범에서 고태형님이 연주를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모신 이게 제가 처음에 영광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랑 또 시간 한번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